1hp 1hp 머리 박았는데 고우 레이스! 적들 어이 들리는데 아우 뒤에 간다 반갑게 간다 나한테 왔다 여기 적힐 찍으려는데 나이스! 이거 복합이야. 너가 복합하라. 나이스! 아니 저게 없을 수가 있지 어떡해? 나이스! 소라랑 가든이 다 비어있다. 다 비어있다. 1층에 하나. 나이스! 피 한 번 더 채워야 된다. 야 나한테 내려왔다. 나 한 방 뺄게. 뭐야 왜 저기로 와. 뭐지? 나 못 도와줘. 한 방 뺄게. 아이씨! 엄청 좋네. 숨겼어. 아까 하나 살린 거. 아.. 못 갔네. 왔으면 피니셔 먹어야지. 컷. 있다! 왼쪽에. 저기 왼쪽. 뒤에도 싸우는다. 여기. 어? 내 앞에! 어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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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팀이냐? 다른 팀이냐? 둘이 붙는다. 한 명은 패스했고 나머지 애들 붙는 거 봐줄게. 나보고 있네. 내가 눕힌 거 살린다. 여기 뒤로 빠졌다. 우리 그냥 마무리할게. 우리 위에서. 한 명은 안 가져왔어. 나 살려줘야 해. 히트 쉴드 안 가져왔어. 나 살려줘야 해. 살려줘. 아래에 있어. 왜 돌아오는 거야? 응? 아래에 있다. 여기 막혀있어. 아까 히트 쉴드 챙겨올 걸. 너무 조용한데? 나와주세요 제발. 따로 나왔구나. 사전. 진짜 였습니다. OK. 인강 힐. 사전. 게이지 맨 힐. 안 가져왔어. 하나 더 아파. 한 팀 더 왔다. 한 팀 더 왔다. 잡았다 또 못 죽인다 여기 도망갔던 하운드 어디 갔을까 갑옷 깨놨고 아 거기 있네 여기 잡아라 갑옷 깨놨어 갑옷 깨놨어 왜 캐쉬로 안 묶어 가냐고 잡았어 이게 보였다고 진짠 바로 싸우러 가 여기로 잡아서 붙인 놈들 주면 잡아놔 도망갔던 하운드 로큰 아머 고까이 해적 확인 HP 1 나이스 나이스 1hp 왜 난 못하는데 내가 깔아야 하는데 많이 짧았어 진작 아직 2팀 있네 핫업해 1hp 100킬 디디빵빵 얘들이 안 보인다 앞에 잡아 1hp 100킬을 받았다는 사실 후시 각이라는 사실 후시 각이라는 사실 수강으로 올라간 거 77킬을 받았다는 사실 1hp 더 받았다는 사실 파트려 버렸다는 사실 또 왔다는 사실 원하다고 왔다는 사실 실패가 없다는 사실 죽을 거 왔다는 사실 죽을 거 왔다는 사실 진작 1hp 1hp 살리고 있다는 사실 가고 있다는 사실 죽여버려 가요 사실 아 쉴드 없이 싸웠는데 또 한단 사실 알팟히 암작 오후 갑옷 갑옷 야호 그가 날 보고 있어 갑옷 깨놨어 누가 날 쏘고 있어 너무 아파 나 HP 채워야 해 이제 붙음 잠깐만 HP 1 여기 HP 1 HP 1 저거 떼네 바로 없어 안 돼 안 돼 주변 먼저 안 돼 네가 레이스 하나 잡고 내가 템프 하나 잡았어야 해 승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